관절염, 심장질환, 암, 치매, 당뇨 이것들이 원인이 바로 염증입니다. 다행히 우리가 평소 먹을 수 있는 음식들 중에서 만성염증을 속 줄여줄 수 있는 식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네, 꼭 드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정보만 쏙쏙 몰라 알려드리는 메이크프렌즈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사연이 하나 왔는데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내용인 것 같아서 간단히 소개하면서 시작해 볼게요. 손은 건초염에 눈은 결막염이라니 무릎도 쑤시고 아주 염증을 달고 삽니다. 당뇨랑 인스턴트 음식 적게 먹으라는데 일하다 보면 바빠서 건강한 것만 챙겨 먹기도 어렵고 시간에 쫓기다 보니 급하게 먹고 대충 먹어서 더 염증이 심해지나 봅니다. 이렇게 있다가는 관절염은 물론이고 더 심각한 질환까지 얻게 될까 봐 걱정이네요. 염증에 좋은 음식 있으면 알려주세요. 국내 대학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5대 질환인 남, 성인병, 심장질환 등등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만성염증은 체내에서 계속 생성되고 나이가 들면 더 증가해요. 그래서 평소에 염증을 없애는 생활습관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오늘 알려드리는 염증 싹 없애주는 방법 끝까지 시청하고 가세요. 먼저 염증이 왜 생기는지부터 알아야 확실하게 관리를 할 수 있겠죠. 염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크게 구분하자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외부활동을 하며 생긴 상처들을 통해 박테리아가 우리 몸 안으로 침투했을 때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차가매력 반응에 의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차가매력 반응에 의해서 염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지는 이유는 심각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랍니다. 이처럼 염증은 원래 우리 몸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복구 과정인데요. 염증이 자꾸 반복되면서 만성화가 되면 그 과정에서 DNA가 손상되면서 세포가 무한 증식하는 암 같은 질환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뭐 각종 독수라든지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 등으로 인해서 염증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먹는 것만으로 염증을 없앨 수 있을까요? 네, 없앨 수 있어요. 염증을 없애는 것은 식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됐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식품들이 염증을 예방하거나 염증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추천드리는 식품은 생강입니다. 생강은 건강식품으로 이전부터 많이 알려져 왔습니다. 생강은 해열, 진통, 소염, 항균 작용을 하며 혈소판 응집, 억제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것 외에도 생강은 지질대사를 조절해줘서 혈당과 혈압과의에 도움을 주고 항균 효과와 같은 면역에 좋은 성분이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생강이 더 특별한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부작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난치성 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처방해봤을 때 90% 정도가 생강 복용 이후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고 나머지는 복동이 조금 있는 게 대부분이라 큰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생강이 좋은 이유는 체온을 상승시켜 면역력을 증가시켜주기 때문인데요. 몸이 기본적으로 찬 기운으로 가득하면 병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아이스 제품을 많이 섭취하는 현대인에게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 면역력을 높이는데 좋은 식품이죠. 두 번째로 추천하는 것은 오메가3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생선과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오메가3는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기에 심장병 발생률을 낮춰줍니다. 염증 제거 효과가 뛰어난 오메가3는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아서 반드시 따로 섭취를 해야 돼요. 보충제로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 꼭 먹어주세요. 하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쥐치의와 상담 후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견과류 중 호두 많이 보셨죠. 호두를 먹으면 좋고 기름 종류에서는 들기름이 오메가3가 풍부해요. 고등어나 꽁치 멸치 같은 생선도 자주 먹으면 좋은데 체내에서 염증을 잘 풀어주는 성분 물질을 만들어줘서 염증을 억제시켜주거든요. 세번째로 추천하는 것은 양배추입니다. 십자화가 채소들은 염증을 치유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잎이 나거나 꽃이 필 때 십자 모양으로 핀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여기에는 양배추, 게에, 아티초크, 브로콜리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강력한 항암제로 사용되는 만큼 항암의 향균 역할이 뛰어납니다. 야채를 얘기했으니 조금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유기화합물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밥값과 채소가 해당돼요. 종류는 우리가 매일 먹는 마늘, 부추, 양파 같은 것들이 해당되는데요. 이것들을 썰면 눈물이 나오죠. 그 이유가 바로 황성물의 자극을 받아서 그래요. 이게 체내에서 해독 기능을 도와줘서 염증을 다스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번째로 추천하는 것은 녹차입니다. 녹차에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강력한 항산화제 성분이며 카테킨이라고도 부르죠. 최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찾는데 항염작용이 뛰어난 것으로부터 유명합니다. 그래서 녹차를 평소에 자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번째로 추천하는 것은 딸기입니다. 딸기 외에도 다양한 베리우트레는 안토시안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는 강력한 항염작용을 해줍니다. 크랜베리, 라즈베리, 블루베리, 블랙베리, 아사이베리 종류가 많은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주기 때문에 염증으로 인해서 고민이 많은 분들이라면 꼭 챙겨서 드시면 도움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것은 강황과 버섯입니다. 강황에는 커큐닌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는 약성효과가 뛰어나며 항암광염, 행균작용이 뛰어나면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에요. 흔히 이걸 사용해서 만든 음식에 카레가 있죠. 카레에 같이 들어가는 재료 중 버섯도 염증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고 이거는 면역력을 높여줘서 암을 치료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성분이거든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5대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은 물론 만성염증을 줄여주는데 꼭 필요한 식단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염증 줄여주는 식품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좋게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온을 올려주는 생강을 먹자. 두 번째,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오메가3를 챙기자. 세 번째, 십자와과 채소를 먹자. 네 번째, 녹차엔 항산화제 성분이 있다. 다섯 번째, 딸기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한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메이크프렌즈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건강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